이거 먹어. 하트야 이거. 먹으라는 거 아니지 않아? 너 가짜 친구들 다 먹는 건 줄 알어? 야 하트 왜 먹냐? 야 하트. 야 그거 왜 먹어? 야 하트 했다고. 어 짱. 먹는 거 아니었어? 어 하트 진짜. 아니 먹는 거 아니었어. 자. 이리와! 못 따고 구두 하나 더 갈아야겠다. 형아 일단 그러면 베리야. 네? 요구랑 베리야. 요구랑. 형 그거 다 버거리죠. 어차피 다 필요하지 않을까? 야 조주야. 여기다가 다 넣고 그냥 버무려버리면 돼. 양념 아키면서 퍽퍽해야 돼. 코트 가루, 코트 가루 먼저. 아닌데. 이거를. 괜찮아, 이거 같이. 그래, 세버려. 형답게 뭐가 있어. 야, 게리야 코트 가루 갖고 와. 야, 찹쌓는 거야, 찹쌓는 거야. 오빠, 물체를 저기다가 있어? 어, 여기다가 해가지고. 야, 우리 여기 이거 넣는 거 아닌가 봐. 오빠, 물. 아니야, 이거 넣는 건 맞는데 무채를 같이. 어떻게 해? 아니, 무채 여기다 넣고. 아니, 찹쌓 넣는 거야, 찹쌓. 코트 가루를 넣고 물을 버무리다가. 오케이. 코트 가루 얼마나 넣을까요? 일단 넣어보자. 좀,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넣어보면 이게 색깔이. 형, 더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넣어야지. 응, 코트 가루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완전 많이 넣어야 돼. 아이고.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급해가지고. 고춧가루 넣을게, 오빠. 봐봐. 고춧가루. 알았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이고, 조금 더 보여요. 아이고, 양심 걸어봅시다. 아이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지금 기억이 막 나고 그러는데. 김장한우가 보면서 있었던 지식을 보고 우리는 이용하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야, 야, 저거 넣잖아, 저거. 풀 같은 거 넣잖아. 다 넣잖아. 다 넣잖아. 다 넣잖아. 상관없어. 다음에? 이 정도 넣으면 될까요? 자, 자, 자. 야, 이거 색깔 나오잖아, 지금. 저거 뭐야? 저거 저기 뭐예요? 갈색? 갈색이 뭐예요? 아, 양념을 알고 넣으셔야지. 마늘. 마늘. 마늘 넣었죠? 냄새 오지? 냄새 왔어 지금, 왔어. 야, 개리야. 왔어, 왔어. 저것도 줘. 저것도 줘, 저것도 줘. 자. 야, 일단 넣을 수 있는 거 다. 이거, 이거, 이거. 다 잘라, 다 잘라. 다 잘라버렸잖아, 너. 다 잘라, 너. 다 잘라, 너. 다 잘라, 너. 신건 거 같은데? 야, 형, 너무 많아. 아니야, 아니야. 야, 무슨. 야, 무슨. 야, 찌개 끓, 정글 끓이야? 이렇게 큰 거? 네, 있어, 있어. 더 잘게 잘라야 돼. 더 잘게? 왔어, 왔어, 왔어. 안 돼. 왔어, 왔어, 왔어. 근데 이게 조금 더 짜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 너무 배추가 흙이 들어간다. 배추가 좀 충동했다. 아, 살짝짠. 아, 살짝짠. 야, 주중 양념이 되는 거 아닌가? 되게 대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싱겁잖아, 저는. 아, 야. 뭐? 아, 좀 짜. 아, 그거 뭐예요? 짜면 저기. 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먹으려고. 야, 왜? 아니, 이렇게 튀는 게. 아, 잠깐만. 아, 사이다 넣는 게 없어요. 아, 이거 사이다. 아, 사이다 넣는 게 없어요. 형 installed. 여러분 다 같이 들고 일어넣시다. 아이, 형. 아, 형, circuits. 잘 잡 arm实 placed. 안 넣었어, 누가 안 넣었잖아. 아니, 안 넣었어, 아니, 이러면 나도 가서 파이etti 차원우지 heya 받 soprattutto 가 거야. 사이다 넣으려면, 형, 아니 사이다 넣어. 아니, 여기는 뭐 음료수는 뭔가? 이건 우리만의 식기를 내, 사이단대 이거. 형, 내가 김치를 담그다가 목이 말라서. 그래, 물을 넣었어. 그럼, 안 넣어. 그리고. 물 드릴게요. 이거 야박하다 여기. 선배님 7년까지 만나가지고 간식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안 먹어 안 먹어. 나도 나도. 화내셨어요? 안 먹어 안 먹어. 짠맛이 없어. 짠맛이 없어. 아까 그게 액에서 더 넣어야 돼. 야 야 광수야. 와 미쳤다. 뭐하는 거야. 지켜 지켜 하지마요. 왜? 왜? 야 야 야.